중소반처기업부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가치창업가 170개 팀을 선정하는데 1952개 팀이 접수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역기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호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팀선발에는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지역성, 과제의 혁신성, 창의성, 성장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선발된 팀들을 보면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각각 68.8%와 50.6%로 2022년 창업지원사업 평균수치인 47.6%와 21.9%에 비해 상당히 높아 청년과 여성의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야별로는 로컬푸드와 지역가치, 거점 브랜드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기반 제조, 지역특화관광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가치창업가들은 사업모델 구체화, 마케팅, 브랜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기창업자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판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